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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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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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야, 야, 야!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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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, 이 두 개가 있고요. 이 밑에 10스페이드가 있죠? 응. 자, 이 밑에 있던 10스페이드는요. 아, 사라지게 됩니다. 오, 이거! 10스페이드 사라지고 이 10스페이드가 어디로 갔냐? 이 뒤로 옥사가 됐습니다. 이게 그냥 가벼운 농담이죠. 이거 얼마예요? 마술가페 팔아요 마술 중에 제일 싱거워 이건 이것까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약간 진지해요 이렇게 카드가 10장을 제가 골라왔어요 뭐 아무거나 한 장 고르셔서 저 빼고 다 한번 다 펴요 다 쭉 펴 쭉 펴 쭉 펴 쭉 됐어 됐어 저는 안 보고 있을게요 저는 안 보고 있을게요 써 있는 거 아니야? 열차 골랐는데 그 밑에 보면 어디 빠진 거 아니지? 아니요 몰라요 몰라 다 보셨어요? 카드? 네 다 봤어요 네 그러면 카드 주시죠 마술 하려고 단추 풀러가 저 안에 있을 거 같은데? 아냐 아냐 없어요 카드 이제 다 보셨죠? 네 다 봤어요 그러면 섞였습니다 저희 이 카드가 뭔지 외우고 있지 않아요? 제가 섞을게요 네 내가 옛날에 이은결이 엄청 애썼어 또 봐봐 아냐 아냐 이거 있죠 아까 고른 게 없잖아 혹시? 아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 저도 섞어 봐도 돼요 네 편한 대로 섞으시면 아니 왜냐면 이 의심이 사실 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자 존박이 자 이렇게 엄청 많이 섞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카드를 현장 씨 보겠습니다 어떤 게 골랐던 카드일까?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만지면서 온기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마술은 사실 펌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펌프 많이 해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은데 펌프? 하나를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해야 돼 더 더 펌프해야 돼 하아... 하아... 막 이런 거 해야 돼 말 말 카사 말 카사 이거 지금 알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요? 다시 한 번씩 제가 볼게요 더워야 하고 좀 재밌게 펌프해야 돼 제가 좀 재밌게 펌프해야 돼 맞아요 모르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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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? 네 이게... 다음 걸 넘어갈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? 왜 모르는 거야? 왜 모르는 거야? 아니 이걸 이렇게 섞으면서 이게... 이게 섞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야... 야 우리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... 어? 우리 여기 몸통 자르기나 한 번 하자고 통 가져왔어? 통? 통에 자르기 하자고 너 진짜 재밌다 야... 아 근데 얘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훈이를 몇 번을 얘기했다고 동훈아 뭐... 동훈아 뭐 하니? 아 지금까지 손동훈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